자 논리맹각 잡습니다.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이걸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행정구제법, 권리구제법, 구제법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구제법을 배웁니다. 행정구제법 중에서도 행정쟁손법을 배우죠. 손해 전부 쪽으로 가지 않고 쟁손법을 배우고 있고 그 중에서도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배우고 있어요. 행정소송의 종류는 네 가지 있죠. 항고, 공당사, 기관, 민중.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항고소송을 배웁니다. 항고소송의 대표 주자는 유법성 정도에 따라서 취소소송과 무효 등 확인소송이 있는데 보통 취소송 중심주의에 따라서 취소송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구조는 먼저 소송요건이 문제가 되죠. 소송요건을 갖추면 적법한 소재기가 되고 그러면 본안 판단을 들어갑니다. 일정한 심리과정을 거쳐서 판단이 이루어지죠. 이 중간쯤에 있는 게 가구제라고 그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가구제는 임시구제예요. 임시구제인데 보통 소재기를 하면서 동시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소재기 이후에도 얼마든지 가구제를 신청할 수는 있어요. 따라서 소송요건 대원소피 재임관 배우고 나면 가구제를 배우고 가구제가 끝나면 본안 심리와 관련해서 주장 입증 책임이라든가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다 논리적 순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논리 맥락을 잡으면서 소송구조도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소송요건, 보람판단, 중간에 가구제, 그 다음에 뭐 나와요? 판결, 그 다음에 판결의 효력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뭐가 문제가 되는지, 판결 같은 경우는 일부 취소 판결이 문제가 되고 또는 효력에서는 기팔력, 기속력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기속력을 위반하면, 기속력의 재처분을 위반하면 나중에 간접강제 같은 걸로 연결되고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머릿속에 잡혀있지 않으면 행정법은 둥둥 떠다닙니다. 이런 논리 맥락을 정확히 잡아놓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집행정지는요.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건데 제목은 집행정지라고 돼있지만 처분의 집행뿐만 아니라 절차도 정지시킬 수 있고 효력도 정지시킬 수 있어요. 따라서 원래 세 가지입니다. 처분의 집행정지, 절차속행정지, 효력정지 세 가지를 합해서 그냥 제목 이름으로는 집행정지라고 써있는 거예요. 23주 이항부터 나와있는데 1항은요. 우리나라는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정지 원칙이라는 말 자체 설명드립니다. 행정쟁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법적 안정성에 방점을 찍은 거죠. 심판이나 소송, 쟁송을 제기해도 쟁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는 32, 23주 이항의 집행정지를 이게 예외인 거예요. 원칙은 집행부정지, 예외적 집행정지입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겠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하죠. 이게 심판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심판법에서는 중대한 손해라고 되어 있었죠. 차이도 기억하십니다. 요건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집행정지에서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과 금전 부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나중에 알고 있어야 돼요.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판례는 부정 그렇지만 최근에 유력선은 절충선을 취하면서 긍정하죠. 그리고 금전 부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판례 원칙적으로 부정하지만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 예외가 시험에 나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이 주려고 하니까 좀 말이 빨라지네요. 기본강의나 이런 데서는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